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당선인께서 용산의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여의도의 대통령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법을 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참 잘 선택하네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개념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그냥 입법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연적 소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고생을 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명료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몇 년이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하는 것만큼 국회의석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수만큼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들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대일리 신문에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추진하는 이번에는 뭐 야멸차기 하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정부에서 미흡했던 내용들 당연하게 공수처를 만들고 금경완박법안을 이제 시즌2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지성 기자가 야당이 헌법같이 이리 송두리째 무너뜨려도 되나 당연히 선거 사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헌법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도구죠 헌법도 도구고 대법관도 도구고 사법부도 도구고 정책도 다 도구인 겁니다 민주당의 행정부를 완전히 패싱하는 처분적 법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금수완박 시즌2 이걸 아마 저는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에 또 개헌도 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 힘이 108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한 사실은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서야 오래오래 여러분들 해먹을 수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 연주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줄을 안 섰겠습니까 다행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표를 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겼으니까 몇 번 더 안 해먹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특히 한국인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 이익에 그래서 그냥 다 그쪽에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서기 때문에 개헌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덟짜리 정도라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5만 원 주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윤 정부가 거부하니까 처분적 법률을 통한 재정집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패싱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 기대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선거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십 년 해먹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줄을 안 서겠습니까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헌법 제 54조 56조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또 25만 원 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13조 원이 이런 130조가 되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여러분들 치료화될 비용이니까 아마 처분적 법률 이런 안을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검수완박법의 제2탄이 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폐지해버리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다 다루고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떤 식으로 복속시키는지를 다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충분한 경험을 확보한 사람들이 지금 조국시라든지 황운하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막강한 배경은 뭡니까 국민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론은 조작하면 되고 선거는 선거결과를 뭡니까 조작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일과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위 하에서 일어난 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때는 긴가민가한 것도 있었죠 거리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지만 뭐 이번에 이런 국민의 힘을 완벽히 제압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이런 선거구마다 1만 5천 표 위조투표질 투입해간 여러분들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대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보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더불당이 완전히 권력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었는데 그 권력이 단임이 아니고 연구직권이 된 겁니다 선거결과를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를 göstere